2022 소식 뭔지 모르겠지 아 쉬울 거 같은데? 앞팀 잘 했어요 퀴즈가 뭐냐가 잘했대요 자, 슬기와 태연이가 만났어요 이름? 곰이잖아 탱이잖아 곰탱이 저도 딱 그만하려고 사랑을 했었니 삼속장면처럼 어릴 때 아니 우리가 또 곰탱이라고 좋아 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데요? 그래 그래 맞아 곰탱이 곰탱이로 할까요? 곰탱이 곰탱이 Let's get to the top 곰탱이 이게 뭔가 멍탱이 같지? 그는 감당 못할 레벨 세계가 못해 in our level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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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하나 둘 셋 feet 제발 하나 둘 셋 내 곁에 서야 가는 레벨 보다시피 티이요 다섯 자로 말하자 코트 입은 곰 아 언니는 천사인가요? 아aha 선사인가요 최근 연습때 입었던 상의의 종류는? 오늘 사복이라고 하겠 올블랙 야스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음악두끼 맞아요 나의 별명은? 탱구? 그렇지 너무 좋아요 스탭백 노래에서 스탭백 단어도 몇 번 나올까요? 끝났어요? 제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때, 안정돼? 빨리 빨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뚱뚱한 거, 뚱뚱한 거. 뚱뚱한데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얘가... 뚱장문처럼 어때때 우리는 과감하게 가자. 일곱 개잖아요? 미안해. 왜 작아졌지? 미안해? 일곱. 저, 이제... 신중할 수가 없어. 뚱어요, 지금. 이거는... 마치... 또 안 무너지잖아요. 너무 괜찮아요. 세상... 저는... 34점을 만들어냈어. 멋있어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오늘 첫방을 했잖아. 고생했어. 지금 꿈 나라에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첫방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 같이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다들 음악방송에서 할 줄 몰랐는데 뭔가 되게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고요. 네, 재밌네요. 그럼 지금까지 갓더뷰트의 태연, 슬기였습니다. 안녕.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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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형, 형 어차피.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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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